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개 남았네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DLC라고 봐야 돼요 1탄 때 다 했거든요 충돌코스 사망자 죽음의 공항 근데 2탄에 굳이 해야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파타파타 네 보미님 사랑합니다 어 네 다크텔님 그렇죠 이날을 기다리셨죠 마이크 있으십니까 마이크 있어야 되고 성대모사 3개 예능감 가져오셔야 되고 리액션 자신감 자기감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 말란 소리나 어 뭐야 이거 소름 돋았어 방금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자 농담이고 디스코도 있으시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같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플리즌 충고 누구야 어 아브라함 링큰 누구더라 아브라함 링큰 누구죠 아 아 예 아 누구 아하 예 알겠습니다 기억이 났어 스팅 그룹에서 플레이 어 노래 좋다 북음 좋은데 옵션 오디오 소리 들어보세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죠 야 분위기 잘 살렸어 이거 그렇지 완료 자 명장티비에요 여러분들 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게 자꾸 저랑 연애하시면서 저랑 이렇게 예 방송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게 한다는 건 나한테 문제가 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 닮았네 협동 플레이 친구와 함께 플레이 새 캠페인을 로비 만들기 어 그쵸 네 교차로부터 교차로 한 다음에 끊고 말라리아 아 나 이게 유튜브도 또 이게 수정할게 많네 교차로 말라리아 장대비 교구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솔직히 뭐 되게 아 6개죠 오늘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한 3개까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잠깐만 이거는 몇개 있지 잠깐만 어 아 1탄부터 없구나 한번 봐야겠다 잠깐만요 싱글 플레이 자 하실 분들은 디스코드 준비해 오세요 디스코드 마이크 예능감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3턴 3턴밖에 없네 어 좋다 교차로 3턴밖에 없고 말라리아 4탄 좋다 장대비 아 5탄 교구 5탄 교차로 말라리아 장대비까지 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해보면 하루만에 3개 아 아 아 아 아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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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차로랑 말라리아 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 으스스하다 그죠 뒤로 소리도 참 잘 만들었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해서 로비 만들기 교차로 친구 전용 게임하고 공식 전용 서버 난이도는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난이도 뭘로 할까요 허 고급해야지 전문가는 무조건 못 깨요 전문가 저번에 래퍼대 원태 고급했다가 와 바꾸진 않았지만 몇시간 3,4시간 걸렸습니다 고급 갈게요 그냥 자 친구를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크테일님 하신다 하셨죠 얘도 한번 초대 한번 해봐야겠다 다크테일님이 여기 있다 아 그 외국인 있으면 좋은데 맘스터치 누구지 전문가는 3명은 할 줄 알아야 2,3명은 할 줄 알아야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3,4시간 걸린 건 이유가 있지 않나요 골벌고래님 어서세요 환영합니다 씨였나? 마이크 채팅하는 게 뭐였지? 음성 채팅 시작이었나? 아예 안녕하세요 다크테일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지금 녹화가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1메가마이트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크테일님 마이크 준비되셨죠? 네 디스코드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스코드로 네 디스코드요 네 자 디스코드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디스코드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레프트 포데드2 교차로 캠페인 첫 번째 챕터 강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밑에 창 보이네 아 나 아 밑에 창 보이네 아 그러면은 자 됐나? 됐스 유 미싱 맘스터치 라잇? 맘스터치 잃어버렸다고? 아 여깄다 어? 다크테일인데요 다시 갈게요 아 그 누구? 아니요 저 소리 갑자기 들어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 누구세요? 어 다크테일인데요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은 누구세요? 이쪽은 누구세요? 이쪽은 누구세요? 자 마이크 두 분 다 이제 크게 좀 가까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가 전달이 되야 되니까 마이크 최대한 가까이 좀 해주시고요 작다고요 저? 네네네 아 가까이요 최대한 가까이 해야지 이제 키워지니까요 드래곤 나이트님 네? 어 깜짝이야 나 어 좁은인줄 알았어 마이크 두 분 다 가까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다크테일님 명장TV 증폭 자제 조금만 해주시고 가까이면 됩니다 지금 좋은 것 같은데요 다크테일님 안 속아요 다크테일님 아 좋습니다 우리 다크테일님께서 명장TV 시청자 참여해주시고 있는데 처음이시죠 같이 참여는 처음이죠 명장TV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라고요? 다양한 예능 다양한 예능 다양한 예능 너무 뻔한 대답인데요 다시 갈게요 자 명장TV 하면 뭐가 떠오르시네요 아 저에게 물어보신거에요 또? 네네네 집중공장할거에요 오늘 이게 이게 신입자들이 댓관식으로 주시면 안되나요? 너무 어렵네요 신입자들이 이렇게 질문 한번씩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 아 상당히 말하는데 있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신가봐요 말 대신에 이제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총알로 아 아닙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챕터 강뚝 챕터 시작합니다 경기요? 네 자 출발합니다 오우 이거 안했죠 교차로? 교차로 안했을거에요 아마 명장님 예능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교육으로 가시나요? 예능교육이요? 둘다 갑니다 창교육이요 뭐야 이거 시작부터 왜이래 자 가봅시다 저 교차로 안했죠 그때 그때 바로 암흑챕터로 암흑축제로 갔었죠 그죠? 원래는 순서가 되게 맞을걸요 고급님이 백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명장의 뒤통수를 피해라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 여기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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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 하하하하 아 이거네 하하 백만원 캐시 감사합니다 아 여 기억나네여 아 예 누구따라는거에요 으 가끝태일님 가끝태일님 네 자 총 드세요 다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저요? 아우 있으면 벌써 자고 있겠죠 아군이다 총이 없네 따발총이 아 이게 낫겠다 잠시만요 아 잠깐만 좀비가 벌써 왔나요? 자 자 이러면은 이러면은 네 벌써 이제 오기도 좋네 죽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야되요 아시겠죠 아 그럼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좋지 못해요 아니 이거 오버워치 쟀는데요 자 이러면은 저 명하나로 변합니다 자 명하나 이것도 나뿌해 보시지? 자 이거 분할이 팀이 이렇게 와해가 되면 안되거든요 자 진정하시고 자 아 제가 안쏘어요 아 누가 자꾸 쏘는거야 지금 아 이거 이판 좀 말아먹은거 같으니까 자 한번 예능 한번 찍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자 점프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아니에요 안망했어요 안망했어요 아 괜찮아 한번 죽어야돼 한번 죽어야돼 왜냐면은 피가 개떡이라서 아니 이게 어 아 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3다운제에요 3다운제 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메디킷을 바로 쓰면 손해고 네 자 이쪽으로 오우야 뭐야 화면이 흑백화면 됐을때 치료키 쓰는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아 예 일단 한번 떨어지게 빨리 오세요 아 왜 이쪽으로 잠시만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이쪽 잠깐만 이런다고 저한테 불안옵니다 예 다크텔님 다크텔님 그쪽말고 잠시만짐 자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다들 다크텔님 아 일어나시라니까 아니 이거 재시작 옵션 있잖아요 아 예능 찍으신다고 하셨죠 아 재시작 옵션 할테니까 F1 좀 눌러주세요 F1 오케이 그렇죠 아 뭐야 추박이는데 F1 F1 그렇지 성공 F1 좋습니다 아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새 캠페인 시작 선택 아 바로 새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크텔님 한번 해주겠어요 그거 투표 요청에 새 캠페인 시작 아 제가 떨어지면 되죠 아 네네 빨리 떨어쓰세요 하흫 호우우우우우우우 하흠 아 이것은 뭐 시청자에 대한 도전이다 아 아 도전이요 ад애도 되겠습니까 아 ㅆ으으음 아 stencil 예 파 60 흑 こ ün 하 자 저기 가봐드려도 되겠습니까? 말이죠 예 바뀌어졌네 자 저기 레프드 1 때의 어떤 주인공이 나오겠구요 자 이제 제대로 갑시다 이제 최대한 빨리 갈게 우리 스피드 진행 준비 시 잡 갑자기 출발 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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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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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좀 약간 그 전사같은 분이 있으면 좋은데 아 그래도 제가 맡았을 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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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빨리 갈게요 어 지금 애들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구요 아 지금 따발총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와 비 엄청 많이 와 와 대박 이거 맞아요 여기 이거 맞아요 지금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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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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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비 겁나 많이 와 와 대박 오 야야야야야 야야야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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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 아우 자고있습니다 어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여기 문 안 열려 이거 아저씨 자 여러분들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선을 맞게 된 명장입니다 자 빠르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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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닉이 아니라 자 다크텔님 좋아요 자 빠르게 가면은 저를 살릴수 있습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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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 스모커트 잡아줬고요 자 과연 네 천사의 손길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 와 야 빗소리 엄청난다 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빗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어 떴다 어디 어딨죠 저? 아 나 저 있다 나 저 있다 야 아 나 여기 있네 아 나 여기 있다 문 열면은 내가 있네요 글씨 여기 여기 됐다 됐다 어깨 자 빨리빨리빨리 오 야 이게 골급이라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데미지가 어깨 붕어 잡아줬고 아 왜 이렇게 뿌예 엄청 뿌예한데 문 안열지나 여기 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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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탱크 야아 자 우리가 아이템이 없는데 지금 빨리 갑시다 일단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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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캠스캠스캠스캠스캠스캠스캠 자 스캠해야되요 어 근데 한명이 없지 않아요? 그냥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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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일으켜주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어 잠깐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 아 아 그랬구나 아 그러네 아 아 나 이 시작하면 다시 될 줄 알았는데 잠깐만 친구 초대 아 그러네 예 아 그르르 아 그러네 예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잠깐만 여기 설마 따라오나요 자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아 나는 왜 드래곤 나이트님이 조용하시지 했는데 오 야야야 이거 장난아니다 야 와 땅 깨지는거 아니야 이거 빨리빨리 메리 어디계세요 야야야야야 ooa어 으어어우으 으어어어어 으어어우우 어디에서 다크텔리 아 나 혼자만 살았나요? 설마? 아 이 자식 아 나 이게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살 수 있어요? 네네 네네 날씨가 너무 안좋아서 아 나 하하하하 주방이야 지금 아 옆에 부모 있었네 다크텔리 아니었으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다크텔리 네 환자됐습니다 예 아 병문안 많이 와줬네요 아 도와줘 병문안 많이 와줘서 지금 이렇게 도와줘 게임 재시작합니다 제가 박수를 치면 제가 명깨비잖아요 박수를 치면 여러분들 10분정 기억으로 되돌아갑니다 아이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집중 누가 한 명이 여기 앞에서 그걸 썰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근데 총으로 둘게요 총으로 그래야지 원거리에서 그냥 잡는게 나으니까 출발합니다 출발 아 근데 데저트 이글이 좋은게 네 한방이라 안 좀비가 무조건 한방이에요 아 관총도 살짝 빼고 그렇지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빠르게 빨리 빨리 자 맘스터치님 오시구요 그럼 드래곤하이트님 최대한 빨리 갈게요 우리 뭐야 어디야 아 여기 총이 있었네 아 아 거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어딨어요 총 어 반대편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오케이 오오오 야야야 아 나이스 자 총 얻었습니다 지금 가자 가자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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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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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어 아니 오오오film 저와 어딨어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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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잘어 내가 삼께 내가 삼께 거기요 거기요 그 무시옹 가요 그냥 아야야야야야 아아 잠깐만 아 문을 부숴버렸어요 빨빨빨빨빨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끼리 가요 아 그냥 무시옹 갑시다 무시옹 갑시다 드로우나이트님 드로우나이트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드로우나이트님 무시옹 갑시다 오세요 그냥 과연병 없나? 오케이 아이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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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어어 아이이엔인 빠리빨 Respon 아 으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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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othes 아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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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어요 설마? 아 미지만 아 proposal 아 그거 망했다 진짜 다시한거야 이거는 아 탱크 lifetime 나resso 아 오케이 오케이 일으켜 주세요 후 Mexico 오우 대박났다 아휴 아야야야야 날지않다 좋다 좋다 빠른진행 좋구요 야 금세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다 자 첫번째 챕터 강뚝챕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오우 야야 헌터가 올줄 오우 야 이거 뭐야 차키차키 차키 뽑아야돼 아아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키가 필요하다고요 아아 다시 갈게요 예 다시 갈게요 자 맘스테치님 믿어봐야 될까요 지금 자 저희는 일단 뭘 어우 자 남은거는 드래곤 나이트님 혼자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 지금 캐리할 수 있을 것인지 어? 정말 아아 혼자가 아니네요 지금 옆에 누구야 자 네 두분이서 지금 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자 자 아 네 도끼로 그냥 카리스마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우 야 이거 뭐야 나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 아 아유 진통제 없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케이 어 나 살아나나요? 네 살아나요 어 그렇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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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여기 여기 좋은 무기 오케이 이게 좋지 이 샷건이 좋 갑시다 침쟁이 아 그 펌프 샷건이 아닌데요? 네에 자 침 질질 흘리고 어? 일반 샷건이라고 해 이게? 펌프 저거 약간 잘못 들어갔나? 네 위치입니다 무시하고 갈게요 아닌데? 에에 뭐야 이거 아 이게 맞겠죠? 예 네 위치 무시하시고 가실게요 저 죄송한데 이제 우리 팀이라서 좀 같이 좀 갈게요 예 또 한번 어 아까 빨리가야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응 빨리 같이 갈게요 야 뭔 소리야 이거 아 나 몰라 아 이거 내가 내가 왜 나한테 와 뭐 해야되 이거 뭐 해야되 뭐 해야되 야야 야 아 아 아 요거 왜이렇게 느려 이거 아 뭐야 망했다 망했다 아 이거 여러분 고급 난이도가 고급 난이도로 하면은 이렇게 아 네 아 이제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된거에요 바크테일님 자 우리 집중을 해야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졸다오신거 같은데 집중해야됩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진짜 여기서 이제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그넘은 하나도 있나 왜 없지 자 갑시쇼 자 빨리 빨리 갈게요 빨리 오케이 아 여기 밑에 있었구나 아이템이 제대로 진짜 제대로 빨리 가야되 그냥 여기 있지 말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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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무기 상태가 너무 안좋아 그렇지 나이스 바다에서 뭐하냐 아 바다에 있어도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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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빨리 갑시다 오다오다오다 오다오다오다 애들온다 애들온다 뭐 다르시면 어떡하니까 이걸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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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자 자 또 왔나요 빨리빨리빨리빨리 오우야야야 빨리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오 오오오 아아 나 침 뱉었어 아아 아아 애가 얼마짜리인데 오해 파이프밤 천지네 어디야 어디야 오케야 여기 아니에요 화염병 하나 있어야해 오케야 좋다 감작깡 오케잠닭 오케 잠라 그리고 갑시다 빨리빨리 출발 출발 저 무적이에요 한동안 무적 차 건드리지말고 차 건드리면 안됩니다 오케이 좋다 좋다 찜좋다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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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야 차조조심 차조조심 자 뒤에 오겠습니다 자 뒤에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오오오 야 자 불 맞을거에요 아마 자자자 잡아야돼 오오오오 그렇지 나이스 야 이거 뭐야 지금 샷건 진짜 너무 안좋았다 오오오오오오 빨리 빨리 잡아줘 잡아줘 내가 믿긴 했어요 잡았어요 지금 오케이 나이스하아 오 예 그렇죠 이게 협동풀이죠 이게 자막이 안나오네 자 다들 마이크 최대한 최대한 가까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해주세요 마이크 크기도 키워주시고 매그넌 뭔소리야 여기에 총있나 모습관 ting 이 양쪽으로 다크텔님 다크텔님 어디계세요 지금 그건 다 왔어요 네 OSOOOSO가 괜찮으세요?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제레식 샷건도 아니고 이거 너무 아날로그식인데? 좋은 샷건 있었는데 이거 연속도 나가는 거 오 저거 뭐야 오케이 좋다 총알장전 어 레이저 조종기 얻었습니다 네 여기 좋은 샷건 하나 있어요 어디어디어디어디 아까 거기요 최신식 샷건 오케이 어어 진짜 최신샷건 아 이건가요? 여기 필즈 많아요 여기 필즈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여기 필즈 에? 에이? 누구 말하는거야 여기요 여기 아아 여기 필즈 오케이 오케이 아 왜 날 잘 먹는데 잘됐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고 아니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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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야아 잘쌌다 뭐야 아허 아허 누가 던진거야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위치만 발각되고 어허 참 아허 조심해야됩니다 샷 어허 잡아주고 와 이거 개좋은 와 샷건 개좋은거네 자 우리 조심해야됩니다 빨리 빨리 갈게요 빨리 일단 안전지대로 빨리 뭐 건물이나 이런데로 위치가 언제 위치 위치 보이시죠 위치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위치 죽일게요 네 빨리 죽여야되지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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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차어차 장군하고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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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아니고 이게 뭐야 어 지금 오디오를 켰어요 지금 그랬다 갑시다 파이프만 너들었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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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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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x2 오케이 좋아요 주옥오세요 자 닉만 빨리 와 와주면 좋겠는데 왜 자막이 안뜨지 어어 잠시만요 오오오 예 조심조심 제발 조심조심 예 진행하실께요 파이파이파이파이 오케이 나이자 자 스피드하게 아주 폭션하게 예 예 다왔습니다 사이다같은 진행이 나오고있습니다 아 잠시만 팀이잖아요 아씨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그러세요 아 이 분 자동문이세요 왜그러세요 자동문이예요 예 자동문이예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일케이서 교차로 캠페인의 첫번째 챕터 강뚝 클리어했습니다 후우 게임방송은 어디? 명장TV 채널고정